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입니다 음 일단은 이걸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마이크를 샀는데 뭐 잘 들리나요? 잘 들리면 됐고 무튼 오늘은 주라기 월드 피규어 시리즈를 할건데 음 저는 마테리랑 똥치부러만 하겠습니다 그 아니 주변을 둘러보는 제가 그 뭐냐 주라기 월드 주라기 월드 주라기 월드 주라기 월드 이래가지고 마테리랑 똥치부러만 하려구요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첫번째는 연도수? 연도수? 아니 최근에 나온 걸로 할게요 최근에 나온게 뭐있냐 최근에 나온게 아닌가 흠흠 짜란 해몬드 디렉스 얘는 확실히 커갖고 이렇게 해서 이거갖고 포즈는 제가 장식할때 쓰는거에요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뭐 리뷰했냐? 어 그래 리뷰했구나 여기 우선은 내가 그때 셀카봉이 좋대가지고 보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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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여야지 여기 검은 등풍자가 때려보겠어 이렇게 때려보잖아 이게 그 버크라는 아이한테 들어 있대요 이게 그 뭐냐 그 버크인가 뭔가 게 있잖아 아 그래 그거 그 무슨 있어 그 테나에서 나온거 이름은 기억이 안나자만 이렇게 있고 해몬드답게 퀄리티는 일단 엄청 뛰어납니다 자 옆모습 밑에 위에 그리고 다른 반대편 정면 뒷면 뒷면 아이고 이렇게 돼 있고 고추 때리기 으차 이런 막 뭐 해몬드는 뭐 확실히 퀄리티가 엄청 좋죠 음 잡음 들어가나 퀄리티가 확실히 좋은데 여기 아 하는데 보통 같으면은 이제 이 다음에 할 녀석 보여드릴게요 뭐 얘 플라스틱이잖아 플라스틱 조각이잖아 근데 얘는 이 고무야 고무 확실히 이게 값어치가 10만원 정도 하니까 이렇게 막 혓바닥도 고무고 이런 쪼만한 애들은 막 혓바닥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거 고정되어있는데 이렇게 돼있고 이렇게 돼있고 뿌리는 요게 원래 철사예요 이게 철사 근데 이게 또 잘못하면 또 철사 또 질아나가지고 이거 얘는 그래서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우차차 포즈를 한번 잡아볼까요 우차짜라란 짠 공룡이 세상을 지배했을 때 빠라란 든 든 따라란 됐고 다음은 아까 보여드렸던 짜란 폴런키턴의 신스틸러 바리오닉스 자 바리오닉스는 제거는 존나 특이해요 일단은 요 팔이 있잖아요 존나 헐렁거리죠 아유 뽕 팔이 빠지고 붙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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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지가 슬라임도 아니고 뭐야 우선 볼게요 자 얘가 처음에 호불호 되게 많이 갈릴 것 같았어요 왜냐 그 프로봇 프로 프로 프로토타입에는 막 이게 막 만화처럼 돼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요 하얀색 선만 빼면은 딱 존나 리얼하죠 여기 아이고야 아 그래 니 누워라 그래 니 누워 여기 아아 딱 하고 부리면은 초점 좀 잡자 그래 여기 고등어 아 초점 요 고등어 요 하늘색깔 아아 초점 아 잠깐만 나 시점 좀 바꿔야 되겠다 지금 너무 힘들어 잠깐만 자 다시 대충 바꿨고요 여기 다 피죠 이제 여기 하늘색깔 원래 요거 한 프리미엄 존나 붙은거는 위에가 하늘색이죠 전 개인적으로 그거보단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게 360도 모가지로 꺾이고 막 팔도 막 이야아 움직이고 팔도 떨어졌다 붙이고 아 물론 제꺼만 그래요 다른사는건 안그래요 다리도 막 이렇게 그리고 근데 걔는 어이고 어이구 걔네는 뭐 통째잖아요 통째다 소리 꾸어우 나기만 하는데 얘네는 소리 안나요 대신에 이 정도면은 얼마 좋지AN 화면 좀 나와라 이 정도로 얼마 좋지 않습니까 잘 보면 안들어가죠 으흠 이 정도면은 진짜 скiblげ 되는 겁니다 막 이게 5만원 하는데 오 막 belonged 어머니도 말하실거에요 어머 저거 5만원 개 비싸는데 저게 뭔 장난감이냐 그럴 수 있는데 사주면은 아이들 진짜 엄마 고마워 아리아도 고자이바스 이럴겁니다 진짜 이거 게다가 요즘 마트에는 널리고 널린거여가지고 할인부터면 만약 뭐 안중에 할인이 붙어 그때 사면되겠어요 게다가 올해도 어린이날이 있잖아요 다음은 디메트로더 아 디메트로더는 이제 도미니언 그거죠 도미니언은 나왔던 아이죠 얘는 근데 요 두색깔 지금 겁나 화려하죠 이 두색깔은 사실 실제로는 이거 엄청 뭐 어쨌든 이거보다는 약간 실제로는 요런느낌 색깔이 요거 얘 기믹은 요 배틀 데미지 잖아요 얘가 이거 요쪽에 있는 버튼 누르면은 들어갑니다 오 재생했어 다시 다쳐 옆에도 똑같아요 옆에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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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큐어리 있죠 찍으실 분은 찍으세요 요거 아가리 아가리 빡세게 딱 아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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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리도 있고 얘는 이게 분리거든요 아프니 여기 뭐 밑에 이거 바코도 아니에요 뒤에 옆에 앞에 위에 위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통닭구이 이렇게 됐어요 이거 얘는 부채 드립치면 안 돼가지고 얘는 얘는 진짜 부채 해도 안 시원해갖고 아 그리고 얼굴 이거 저만 드는 생각인가요 이거 약간 바질 같아요 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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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임 다음은 오우 쉣더 파킹 쉬아츠 아이구야 쉬아츠 이 자식은 여러분도 생소하실까요 왜냐 장난감으로 본 적 없고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뭐 얘 화상으로 저도 몰라요 얘도 몰라갖고 으흠 그리고 요기 얘가 미국에만 발매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얘가 지금 한국에는 안 안 들어갔거든요 뭐 후에 들어올진 모르겠다만 우선을 보면은 보통 이런 거는 다 아 원래 지를 색깔 중앙색 되어있는데 얘 검색 되어있죠 하지만 밑에는 밑에는 똑같다는 점 밖으로 찍으실 분 찍으세요 이거는 미국 안가면 못찍습니다 꼬리도 이렇게 있고 약간 시퍼런 약간 소닉같이 되어있죠 여기 그리고 위에 막 호랑이 파란 색깔 문이 있죠 로롱 되어있고 시어츠 그리고 여기 턱도 아 여기 강한 주근기 같은 거 송곳니 뭐 이렇게 되어있고 가시 여기다 딱 족발 넣으면 돌진하면은 걔네 다 뒤지는 거야 무튼 여기 따개비 같은 거 다 있고 누구요 여기 팔 개인적으로 이 팔 느낌이 너무 좋더라 다음 얘는 뭐 스매싱 어쩌고저쩌고라는데 여기 꼬리 있는 버튼 누르고 이러면 아가리가 다 끼는데 이거 꼬리를 회전시키면은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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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하하하하 이러면 되십니다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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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는 좋아할 거예요 쨈미니들이 뭐 이거 사주면은 이게 뭐지 하면은 이게 뭐야 엄마 나 이거 싫어 이러잖아요 하자 한 달 뒤에는 책 오는 데입니다 저거 헤헤 얘 색깔이 딱 애들 좋아하는 색깔이네 헤헤헤 여기 근데 이거 위에 잉크 흘러나 진짜 이거는 좀 대충 한 것 같다 다음은 뭐꼬 뭐지 이거 아 스피노구나 바로 백악기 어드벤처 스피노 자 스피노는 스피노는 여기 아 익스트린 촌핑 기능 이 뭐가지 뒷부분 창 누르면은 아 현바닥은 조절을 못하고요 아 얘는 국내에 발매됐습니다 이 자식은 이 자식은 국내에 발매됐고요 그 우리가 아는 그 주공 3의 그 자식은 안 나왔어요 부치기 자료 주공 3 스피노는 미국에만 발매되어 프리미엄이 존나 높다 발도 막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발도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얘네도 바코드 있죠 근데 얘는 요즘 마트에 안 보여서 이거 찍어주시면 좋아요 이거 움직일 것 같네 그리고 스피노는 이게 이게 스피노 그 회색 갈버전이 발매가 안된 발매가 한국에 안됐잖아요 아 내꺼는 소리라 무튼 어 무튼 이런거 되게 막 애들 사주면은 뭐 대체형 아마 뭐 걔네들은 회색을 바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대체형으로 이거 사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린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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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로 이거 샀거든요 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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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마 야 솔직히 말해서 하스브로 야 마텔 야 하스브로가 야 마텔보다 훨씬 약하다 야 이거 마텔 더 뛰어나다 라는 놈 있으면 그건 진짜 죽여야돼 응? 아니 하스브로가 더 낫다고 라는 놈 진짜 죽여 무튼 알로스나울루 좋아요 모티브 제가 이 자식을 보고 이 채널 알로니 강렬콩이라고 정한거 같긴 한데 얘도 아까 본 것처럼 요 밑에 응 발톱 이렇게 돼있죠 촉색으로 돼있죠 아 티레 이런건 다 대충한다니까 저쪽부터 해갖고 이런건 제다 다 지들 색깔로 하는거 얘 베이스 색깔 오 이거 그리고 여기 요 매서운 눈 그리고 이거 내가 어떤사람 리뷰하는거 봤는데 누가 오바히 타인것 같애 난 또 처음에는 몰랐는데 오바히 타인것 같긴 같더라 무튼 해문드 참 다양하긴 안되요 팔도 똑같죠 에 다리도 막 이렇게 잘됩니다 목걸이도 위로도 대 당연히 아래 넣으면 안 돼요 얼굴 어 그래 이거 찍으세요 이거 요즘에 안보이거든요 이거 일본인 이거 이마트에 한개 있는거 사가지고 아마 이거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무튼 요기 이거는 소리가 3단계로 나는 거에요 3단계 3단계 보면은 1단계 이렇게 턱주거리까지 조금밖에 안 내려요 요만큼 내려요 진짜 요만큼 그리고 자고 있는 아빠 코고리 소리는 내죠 그 다음에 2단계 자 입을 한 이 정도 벌리고 그리고 아파서 나 살려 이런 소리가 약간 들린 것 같죠 제일 객관적이에요 이거 가지고 아 그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쿨을 다시면 안 돼요 무튼 3단계 자 입이 이만큼 이어버려 졌어요 이게 뭐냐 이제 이 소리는 내 영역에서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은 내가 니 모가지 비틀어 버리겠다는 그런 소리죠 하하하 그렇습니다 이런거는 사실 이게 최대치 음 아니야 턱 한 이정도만 벌릴 수 있어 근데 실제로는 이 정도밖에 못 벌리죠 원래는 이 정도 벌릴 수 있는데 그냥 칼리바 차라리 최대치로 하던가 어 알로네 강랑콩 알로네 강랑콩 다음은 야 나와 아 이건 너무 커 진짜 모사사우루스 아 얘는 빼야되겠다 쩌롤롤 음 저는 초점이 잘 안 잡히죠 여기 이게 이렇게 커요 이게 진짜 상이 초점이 안 잡힌다 잠깐만 셀카보다 시켜야 되겠다 이게 아 초점 뭐 이렇게 돼있어요 존나 커요 무튼 그러자면은 우선은 얼굴부터 한번 봐볼게요 얼굴은 요렇게 악어네가리 악어네가리 존나 악어네가리 그리고 악아루이는 뭐야 동생 새끼가 이렇게 해놓고 왔나 이 새끼 또 시작이네 빡세게 위에 여기 약간 젖같은거 젖 젖 아니고 젖 혓바닥 나 이건 진짜 이건 누야 여기 붙을거 같다 모사사우루스들 여기 마크가 있네요 자 여긴 이제 모사 지느러미 여기도 모사 지느러미 있고 아 맞다 맞다 이것을 말하는 얘가 모사 리얼 스킨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느낌이 사세요 사야 이 스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마트에 지금 널리고 널렸어요 아닌가? 널리고 널리는 게 맞나? 무튼 그리고 여기 송이 텅텅 비었습니다 제 힘이 약한 게 텅텅 빈 거 맞아요 꼬리 근데 꼬리가 진짜 얼마만 하면은 손바닥이 반만에 이게 지금 뒤에 끝부분이 맞아 손바닥만 하는 거야 이게 진짜 그 정도 개 크거든요 이게 이게 이거 제일 제일 세번 몇번째로 보여주면 알로살로스랑 비교해도 이정도에요 알로살로스랑 비교해도 얘는 진짜 이 새끼 또 시작이네 아니면은 하스브로거 사도 괜찮긴 아 뭐가 괜찮아 하스브로거는 사면 하스브로거 그 주라클릴드 그게 있긴 한데 그거는 비율이 그렇게 적혀 났어요 근데 한국 발매 안될다는게 한정 다음은 다음은 아 잘되고 있군 그리고 여기 오엠과 벨로실랍톨 얘는 이제 아이고 얘는 이제 제가 벨로실랍 아니 드라클릴드 그 서울에 있는 전시관 거기 가서 샀거든요 거기 진약품으로 오엠과 세트는 아마 아실거는 생각보다 이 셀터랑 꼬이고 있는거 요거다 블루 진정해 이러다가 갑자기 마치저 훅 잡가죽게 아 아 깨끗해 기다라 이러는거 자 우선은 블루 빠지고 후엠부터 살펴볼게요 오엠은 막 이렇게 발차기 쌉꺼는 무릎 쌉꺼는 쌉꺼는 튀고 이 뭐 왠만한 애들 관절 다 꺾이는거 같아요 쓱 비보잉 비보잉 다음은 쇠장 다음은 블루 블루는 얘도 약간 색깔 이번엔 또 진하게 나오네 아무튼 연하게 나와요 이거보다 팔도 막기 귀껍기 물도 얘는 원래 이렇게 뛰어가는건데 무슨 이렇게 뛰어가는거에요 고장났나봐요 막 이렇게 아아아아 아가루이 이 혓바닥에 선은 제가 끈거에요 반대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빨간색도 제가 끈거에요 도색했다가 젖어가지고 찍다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도 찍으세요 아 무산.. 무산을 보여줬나 보여줘요 찍으세요 찍으세요 이거 찍어 발바닥 찍어 근데 얘네 세트는 앞에 있는 애들보다는 비추천 앞에 있는 애들이 워낙 많고 그리고 뒤에 뒤에 리뷰하는 애들이 그냥 제가 얽고 그 자 다음은 똥수브로 리모르포돈 이거 제가 그때 홈플러스 가갖고 산거거든요 예전에 2015년도인가 엄마가 사줬는데 예 근데 웃기게 아임부터 건전지가 돌아간다 전에 돌아갔잖아 이 새끼야 기다려봐 마이크를 좀 할게 좀 들릴 수 있어 저거 건너리 안내면 소리 안나는 소리에요 오래돼갖고 톡주거리가 꺾였고 꺾였으면 이렇게 앞쪽에서 톡주를 꺾았다 이거 진짜 그 다음에 위에 위에도 이거 내 생각에 도색한거 같은데 또 배 밑에는 하스브로트 여기다가 배 숭숭숭 구멍 나있음 얘네는 진짜 하면 안됐었어 얘네는 진짜 드럭이 왜 축가창 오지 드럭이 오고 고건 쓰리는 존나 잘했는데 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설명하기가 싫어요 얘는 그냥 하스브로트 받는거에요 다음에 있는 자식은 음 너무 커요 걔는 진짜 걔 커가지고 걔를 들고 오기는 내 손이 아파 오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오 저쪽이 어때 잘 짜줬어 무기 슈퍼콜러스 인도미노스 얘는 당연히 마틸에서 만들었고요 하스브로트 인도미노스 보다는 났습니다 이 자식이 와 존나 길죠 저 저기까진 1미터인가 그렇게 예쁜데 이 얘는 존나 커요 아우 존나 무거워 큰만큼 무거워 발톱도 있고 여기 이것도 발톱도 존나 길고요 이게 이게 잠시만 아 이게 지금 잠시만요 자 여기 아가리가 텅 비었어요 온 을 넣습니다 이제 요 안에 소화가 됐어요 끝 다음은 이제 뭐 뭐냐 요 똥구멍에 온 이 똥구멍에 아 잠시만요 자 똥구멍 열어줬는데 왜 쑤셔 뭐야 왜 오앤해 오 오앤 나왔다 와 오앤구출력전 성공 와 샌즈 오앤구출력전 꺼져 자 그러면은 네 여러분 지금까지 알로였고요 그러면은 재밌게 보실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어 아 아 아 아 으앤 으야 single Scientists